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아입니다.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길 바라는 마음은요, 어떤 부모님든 매한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요,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은 더 다양한 질병에 노출되기도 쉽다고 하고요. 성장기인 아이들은 활동이 워낙 많은 만큼 각종 사고의 위험도 방심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어린이 보험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잠시 후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에는 전문가가 알려주는 어린이 보험 가입의 모든 것에 대해서 강의 시간에 만나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 인테마 플랜 ABC 시간에는 똑똑한 암보험이라는 주제로 있어도 또 생각나는 암보험, 잘 가입할 수 있는 방법까지 비교 분석, 도움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여러분들의 든든한 보험 가입, 보험플랜 119 전문가 분들께 맡겨보시고요. 철학 방법부터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는요, 전화번호 활짝 열어놓고 보험 고민들 도움드리고 있는데요. 우선 02-315-32662번, 끝자리 2662번 열려있고요.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도 지금부터 많은 메시지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움이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블라이플랜의 강의 시간인데요. 우리 사랑하는 아이를 위해서 가입해주는 어린이 보험, 언제쯤 가입해주면 좋을까, 가입 시기부터 어떤 보장이 좋을까, 보장 내용까지 다 우리가 꼼꼼하게 체크한 후에 가입을 해줘야 될 텐데요. 우리 아이를 위한 어린이 보험의 모든 것, 백선 전문가님과 지금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어린이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이라고 해서 주제를 좀 삼아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에 대해서 어린이 보험에 또 다르게 어른이라는 표현도 한번 써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와 어른, 경계에 있는 우리 30대 이하, 20대 이상, 30대 이하의 분들도 사실 어린이 보험으로 가입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왜 30대 이하의 성인들이 어린이 보험으로 준비하는 게 좋은지 또는 어린이 보험이 왜 미리 준비해가지고 성인이 됐을 때 가입하는 것보다 유리한지 하나하나 짚어드릴 거기 때문에 보험을 생각하시고 자녀분들의 보험을 좀 더 준비하고자 하신다면 오늘 내용 참고하셔가지고 이거에 맞춰서 준비를 하신다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기본적인 내용을 좀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우리가 어린이 보험하면 기본적으로 가입 연령은 우리 태아 때부터, 뱃속에 있을 때 태아 때부터 30세인 성인까지 가입이 가능하세요. 그런데 이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어린이 보험은 20세 이하까지만 가입이 가능했는데 이게 보험사들이 30세 이하까지도 어린이 보험을 가입할 수 있게끔 연령의 폭을 넓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장점일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20대부터 30대까지는 성인 보험도 선택할 수 있고 어린이 보험도 선택할 수 있다. 그런데 어린이 보험으로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기본계약, 우리 기본 주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모든 보험에는 기본계약이 있고 특약이 있는데 기본계약이 상해 사망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상해 80% 이상의 후유장애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계약이 보험료가 좀 저렴하기 때문에 어린이 보험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납입 및 보험 기간은 보시게 되시면 20년 납도 가능하시고 10년 납도 가능하신데 25년 납, 30년 납 가능하시고 보험의 보장 기간도 30세로 끝나시는 방법도 있고요. 90세나 100세, 요즘에는 110세까지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베이스로 해서 보험을 준비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면서 주제를 꺼내면서 그래도 이런 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몇 가지 추려봤습니다. 첫째, 어린이 보험을 기존에 가입을 했는데 보장의 만기가 30세 이하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 있는데 내 아이의 보험을 좀 더 보장 기간이 너무 짧으니까 좀 100세나 이렇게 변경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주의깊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30세 이하의 성인 30세 이하의 성인 자녀의 보험을 준비하시고자 하시는 분들 반드시 이 내용을 숙지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태아 보험이나 어린이 보험을 갱신형으로 준비하신 분들 계세요. 보험료는 싸지 않은데 갱신형 특약을 넣음으로 해가지고 100세까지 또는 30세까지 준비하신 분들은 이분들도 반드시 체크하셔가지고 한 번 더 들여다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갱신형 특약은 만약에 100세까지 준비하셨다고 하면 100살까지 내셔야 돼요. 근데 굳이 자녀의 보험을 그렇게까지 리스크를 가져가면서 하시는 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반드시 변경을 주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닐 수도 있지만 통계적으로 봤을 때 현재 어린이 보험을 준비하신 분들이 생명보험사의 자녀 보험을 준비하신 분들도 관심 있게 가져가시면 기본적인 맥락은 큰 차이는 없지만 하나하나 특약들의 내용들이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도 관심을 갖고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크게 이 네 가지 정도로 분류가 돼서 어? 내가 우리 자녀의 보험이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라도 포함이 되는데 한 번 봐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주의깊게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하나 어린이 보험 또는 어른이 보험이라고 얘기하는 그 보험들이 왜 좋은지 하나하나 제가 기본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기본계약 비용이 저렴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 보험은 질병이나 상해의 80% 이상 고도후유장애가 기본계약이세요. 그래서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똑같은 1억이라는 보험료로 가입되더라도 이 80% 이상 고도후유장애인 경우는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일단은 시작이 보험료가 저렴하다. 또는 사망보험금이 상해 사망이 연계조건으로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5천에서 1억 정도만 가입이 돼도 성인보험보다도 보험료가 싸거든요. 왜냐? 성인보험 같은 경우는 상해 사망 연계조건이 1억 5천 또는 2억 이상을 회사에서 요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본계약이 성인보험보다 좀 더 저렴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 보험으로 선택하는 게 좋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담보들이 있어요. 보험을 보시게 되시면 여러분들한테 컨설팅을 받아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보험을 컨설팅 받으실 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특약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이 지금 제가 언급하는 요거입니다. 암, 뇌혈관, 허혈심장질환, 그 다음에 질병후유장애인데 80% 미만의 질병후유장애. 이 네 가지 특약이 정말로 제일 중요하고 보험의 핵심 내용인데 이러한 특약들의 중요한 담보들이 성인보험보다는 어린이보험이 가입한도가 높아요. 그래서 암진단 같은 경우는 한 회사에 최대 1억까지 가입되는 경우가 있는데 성인보험은 5천에서 6천 정도 물론 보험을 나눠서 1억 정도 이상 가입하겠다고 하시면 이것들도 가능하지만 제가 지금 언급하는 거는 하나의 보험증권에 담을 수 있는 한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대질환이라고 하는 뇌혈관질환과 허혈성심장질환이라는 담보가 있는데 이거 역시도 어린이보험의 연령에 따라 약간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모든 어린이보험이 이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최대 5천만 원까지도 이 특약을 부과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험을 성인보험으로 가입한다. 현재는 보험회사마다 약간의 한두 군데 빼고는 대부분의 보험회사들은 천만 원이 맥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좋은 특약들을 좀 더 크게 가져가고 싶은데 성인보험으로 준비하시게 되면 분명히 가입한 동안 내가 의도하지 않는 만큼밖에 안 되실 거예요. 그리고 질병후유장애라고 하는 이 특약도 어린이보험에서는 연령의 차이가 있지만 5천까지도 가입이 된다. 그런데 성인보험은 2천에서 또는 3천 정도까지밖에 가입이 안 된다. 또한 보험료 차이도 굉장히 갭이 크다고 보시면 돼요. 이 보험료도 성인으로 가입할 때는 훨씬 비싸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보통 보면 보험을 선택하실 때 이 네 가지 특약이 정말 중요하고 좋은 특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특약들을 구성하는 가입한도가 분명히 높고 낮음이 있다. 그렇다고 하면 이 특약들이 왜 좋은지 제가 하나하나 짚어드리고 간단하게 짚어드리고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질병후유장애, 질병이나 상해후유장애 3% 이상, 이거는 80% 미만이라는 얘기죠. 80% 미만인 담보가 어떤 혜택들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의 모든 담보들 중에 가장 폭넓게 다양하게 횟수에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 담보가 이 질병후유장애라는 담보일 거예요. 특약일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질병후유장애라는 특약이 어떤 혜택들이 있느냐. 예를 들어서 제가 질병후유장애 5천만 원이라는 특약으로 가입을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보통은 진단비는 한 번 받고 끝나잖아요. 암진단비도 내가 위암에 걸린 건 간암에 걸린 건 한 번 받으면 끝나요. 뇌혈관 진단비도 역시 한 번 받고 끝나는데 이 후유장애는 질병후유장애와 상해후유장애는 각각의 사고에 따라 보험금을 횟수에 맞춰서 그 부위별로 따로따로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질병후유장애 5천만 원을 가입되어 있을 때 이 가입되어 있는 분이 나이가 먹어서 혹시 치매에 걸렸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는 CDR촉도를 치매의 기준으로 삼는데 CDR촉도 3 정도가 됐을 때가 중증치매라고 언급을 하거든요. 그러면 60% 장애율을 받을 수가 있어요. 통상적으로. 그렇다고 하면 5천만 원 곱하기 60% 하면 CDR촉도 3일 때 3천만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보험을 갖고 계신 분이 예를 들어서 이 CDR촉도 3을 받아서 60% 장애율을 받아서 3천만 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그러면 질병후유장애는 2천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위암이라는 병에 걸렸다라고 하셔서 위전절제를 했어요. 그러면 50%의 장애율이 남거든요. 그러면 내가 남은 금액이 2천만 원이니까 2천만 원의 50%를 받는 것이 아니고 이 위라는 부분과 그 전에 받았던 치매와 관련된 담보랑은 상관없이 이 5천만 원에서 또 50%를 받게 되니까 2,500이라는 보험금을 또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이야기는 다시 정리하시면 각각의 내 몸속에 있는 각각의 장기나 어떤 부위들에 따라서 각각의 질병후유장애가 남았을 때는 따로따로 해가지고 계산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연구치 결손이 치아를 만약에 5개를 다 빼는 상황이 벌어져가지고 임플란트를 했다라는 상황도 5%의 장애율이 남는 거예요. 그러면 5천만 원 곱하기 5%에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다른 상의 쪽도 한번 보시게 되면 손가락 뚜렷한 장애를 남길 때 손가락에 한 손가락당 5%의 장애율을 계산을 하기 때문에 상해나 질병 부위에 맞춰서 이 장애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큰 질병에 걸리는 암이나 이런 성인병, 퇴행성 이런 질환에 걸렸을 때도 각각의 후유장애가 남는다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영구적인 후유장애가 남았을 때 내가 가입되어 있는 보험금 곱하기 장애율을 해서 보험금을 각각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질병 후유장애와 상해 후유장애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인이 되었을 때는 보험회사들이 가입 한도를 일단 무조건 축소를 해요. 그래서 성인이 가입하고 싶어도 2천이나 3천 정도의 가입 한도밖에 안 되는 데다가 보험료도 비싸게 책정이 되기 때문에 이 질병 후유장애 같은 경우는 특히나 어린이 보험에서 선택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뇌혈관 질환도 있어요. 뇌혈관 질환. 이 뇌혈관 질환 많이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요. 아니면 생소하신 분도 계실 텐데 이 뇌혈관 질환인 건 뭐냐면 우리가 뇌와 관련돼서 보험회사에서 언급하는 특약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뇌출혈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뇌졸중이라는 얘기도 있고 뇌혈관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것들 중에 보호장애 범위가 가장 크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릇이 가장 큰 상태에서 작은 그릇을 넣는 거죠. 뇌졸중이라는 더 작은 그릇을 담을 수 있고 그것보다 더 작은 뇌출혈이라는 작은 그릇을 담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뇌와 관련돼서는 가장 큰 그릇이다. 그러니 뇌혈관 질환으로 보험을 선택하시는 게 좋다. 그러면 이 뇌혈관 질환인 게 어떤 혜택이 있느냐 보시면 이러한 질병 분류 코드들을 우리가 받았을 때 보험에서는 보험금을 줘요. 그런데 보시면 이 질병 분류 코드에 한 26가지의 질병 분류 코드들인데 이 뇌혈관 질환은 그 26가지의 질병 분류 코드를 다 포함해요. 그러니까 그 중에 어떤 질병 분류 코드를 받아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뇌출혈이라는 보험을 내가 특약으로 준비를 했을 때는 확률이 확 떨어지는 거죠. 한 뇌출혈 진단을 받는 분들은 10% 미만 밖에 안 되더라. 그리고 뇌혈관은 어찌되었건 간에 뇌와 관련된 진단 코드를 받게 됐을 때는 무조건 보험금이 지급되더라. 그러니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뇌출혈은 10%밖에 안 되고 뇌혈관은 70% 미만이고 뇌혈관은 100%가 되니 뇌혈관 질환이라는 걸로 보험을 선택하시는 게 이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한테 유리하다는 내용이 되겠죠. 여기서도 보시면 뇌경색증이 사실은 발병 확률의 한 50% 정도 육박을 합니다. 그리고 기타 뇌혈관 질환이라는 담보가 한 20% 정도 확률을 차지하는데 얘는 뇌혈관 질환이라는 보험으로 가입했을 때 보장이 돼요. 뇌경색증은 뇌졸중도 되는 거고 뇌혈관도 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어린이보험을 선택하심으로 해서 이 좋은 특약들을 내가 조금 더 높게 가입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뇌혈관을 언급했으니까 심장 쪽도 한번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얘기하는 담보들의 이항은 급성심근경색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허혈성심장질환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가장 그릇이 큰 거는 허혈성심장질환이라는 담보이다. 그 안에 급성심근경색이라는 작은 그릇을 담을 수 있는데 확률적으로 보니까 급성심근경색은 한 10% 정도밖에 안 되더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역시나 이런 질병플루코드들 중에 하나를 받아야 보험금이 나오는데 심장 쪽 질환에서 가장 많이 발생되는 질환이 협심증이라는 질환이더라. 이거는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희들도 흔히 얘기를 접하는 거니까. 그런데 협심증이라는 이 질환이 심장 쪽에서 가장 많이 발생되는 70% 정도 차지를 하는데 내가 보험을 준비한 게 급성심근경색이라는 특약으로만 준비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 보험금을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왜? 해당되는 질병플루코드가 아니니까요. 그러니 이런 질병플루코드에 대해서 모두 보험을 받겠다고 하시면 혜택을 보겠다고 하면 이런 허혈성 심장질환이라는 담보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역시나 얘도 뇌혈관이랑 같이 어린이보험이 가입한도가 높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보험으로 선택하시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한 내가 확률적으로 유리한 보험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거죠. 제가 그래서 조금 전에 중요한 담보들 말씀을 드렸어요. 암 같은 경우는 제가 언급을 안 하는 게 사실은 암은 1억을 가입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암진단 자금은 굳이 어린이보험이 아니어도 내가 선택하실 수 있어요. 다양한 방법으로. 그렇기 때문에 암은 꼭 어린이보험이 아니어도 내가 원하는 만큼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보험에 암보험은 제가 특약을 언급하지 않은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첫 번째 얘기했죠. 기본계약이 보험료가 저렴하다. 두 번째는 중요한 담보들의 보장한도나 가입한도가 높다. 그리고 세 번째 언급하는 거는요. 우리가 요즘에 보험회사에서 많이 달라진 게 과거 한 6년 전이랑 많이 달라진 거는 납입면제예요. 사실은 이 납입면제라는 혜택은 원래가 생명보험사에서 있었던 중요한 특약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은 모든 보험사들이 납입면제 혜택을 부과하고 또는 페이백도 넣고 다양한 기능들을 부과하는데 이 셋째, 납입면제 특약이 어린이보험이 성인보험보다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것들이 유리하냐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어린이보험의 경우, 성인보험의 경우 암으로 진단을 받으면 둘 다 납입면제가 돼요. 그런데 성인보험에서는 암 중에 유사암이라고 하는 갑상선이나 기타피부암이나 경계성량 이런 것들은 납입면제에서 제외를 해요. 그런데 어린이보험에서는 유사암도 납입면제가 혜택이 된다. 이거 되게 큰 혜택이 될 수 있겠죠. 두 번째, 뇌졸증이나 급성신근경세계라는 담보가 성인보험에서는 납입면제가 되는데 어린이보험에서는 가장 범위가 넓은 뇌혈관이나 허혈성 심장질환도 납입면제가 된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내가 만약에 기타 뇌혈관 질환이라는 진단코드를 받았다. 이것보다는 심장 쪽으로 얘기하는 게 낫겠죠. 협심증이라는 병에 걸렸다. 그런데 내가 성인보험으로 준비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납입면제가 안 돼요. 그런데 내가 어린이보험으로 준비를 했다? 그러면 이 이후에 보험료를 안 내도 되는 거죠. 보험금도 받고 더 이상 보험료도 안 내는 납입면제 혜택이 넓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만 보더라도 무조건 어린이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 외에 말기 폐질환이나 이런 다양한 납입면제 혜택이 있는데 사실 이런 질환들은 납입면제 혜택을 받는다는 게 큰 의미가 없을 정도로 발병빈도가 낮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참고만 하시면 되실게요. 질병우유장애나 이것도 50% 이상의 장애율이 남으면 납입면제가 되는데 성인인 경우는 80% 이상 걸려야 된다는 납입면제 혜택. 이 납입면제 혜택만으로도 어린이보험, 어른이보험이 훨씬 좋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기타로 또 하나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다자녀 할인 적용이라는 혜택이 있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 다자녀 할인은 회사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이거는 참고해서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현재로서 만약에 세 자녀를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세 자녀를 동일한 회사에 각각 만약에 각각 동일한 회사에 세 자녀의 보험을 다 준비했다 하면 세 명 다 보험료, 전체 보험료의 5% 할인을 받아요. 그런데 성인보험이기 때문에 자녀 할인 자체가 성인보험에는 없죠. 왜? 어린이보험은 자녀들이, 형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형제가 두 명이 더 있다 그러면 5% 할인을 무조건 받을 수 있는 회사가 있다. 그런데 성인보험은 자녀 할인이라는 혜택 자체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성인보험과 어린이보험은 좀 다르게 가입한 연령이 15세 이하인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보면 암 면책기간이라는 게 90일 있잖아요. 면책기간이나 1년 이내 50% 지급하는 감액기간이 없는 보험사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각각의 나한테 맞는 것들을 선택하실 때 훨씬 폭넓게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한 세 가지 정도로 크게 어린이보험 또는 30세 이하의 어른들이 가입하는 어린이보험을 장점을 제가 언급을 했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반드시 30세 이하의 자녀분들이나 성인분들이 보험을 준비한다. 꼭 어린이보험으로 선택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한번씩 말씀드려볼게요. 30세 이하의 성인은 경우는 어린이보험으로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 제가 방금 언급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특약들, 중요한 특약들의 가입한도가 높다. 그러면 중요한 특약들이 뭐냐? 우리 내열관이나 허혈성 심장질환, 질병우유장애라고 하는 보험회사에서 가장 좋은 혜택들이라고 하는 이 담보들을 좀 더 크게 내가 원하는 만큼 보험을 좀 더 높게 가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언급했던 폭넓은 보험료의 납입면제 혜택이 있다. 예를 들어서 성인보험은 뇌졸중과 급성신근경색만 되는데 이러한 질환들의 내열관이나 허혈성도 납입면제 혜택이 된다는 중요한 내용이 있죠. 그 다음에 감액기간이나 면책기간이 없이 15세 이하는 가입했을 때는 감액기간이나 면책기간도 없이 바로 보험혜택을 받아볼 수 있다. 거기에 다자녀 할인을 적용받음으로 해가지고 이거는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어찌되었건 간에 이런 것만으로도 성인보험을 선택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게 보실 수 있는 거죠. 여기에 이제 추후에 보신다고 하면 첨언을 하나 드리자면 환급금도 납입이 끝나고 환급금도 사실은 보험회사마다 틀리지만 이것도 내가 그거에 맞춰서 선택해서 좀 더 높은 데를 선택해야겠다라고 하시면 그것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제가 어린이보험 또는 어른이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내용들을 참고하셔가지고 준비를 하시면 정말로 누구보다도 내 자녀의 보험을 알차게 괜찮은 보험을 만들어주실 수 있을 거니까 꼭 숙지하셔서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라이플래닝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다 큰 우리 아이도요. 부모님들 눈에는 여전히 어린이겠죠. 정말 어린 아이들부터 어린이라는 표현이 좀 무색한 만 30세 이하까지는 가장 유리하다는 어린이보험의 가입 방법을 꼼꼼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입하는 송인보험보다도 훨씬 더 저렴하죠. 거기에다가 같은 돈으로는 더 큰 보장을 가져갈 수 있다고 하니까 우리 자녀의 보험, 어린이보험으로 좀 가입시켜줘야겠다라는 생각 많이들 하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이거 정말 많은 문의를 주시는데 태아보험이나 어린이보험을 가입할 때 30세 만기도 있고 또 100세 만기도 있는 것 같던데요. 어떻게 가입하는 게 유리한 걸까요? 그 질문 저도 정확한 해답을 드릴 수는 없는데요. 이거에야만 포커스를 맞춰보셨으면 좋겠어요. 뭐냐. 내가 30세 만기로 어린이보험이나 태아보험을 준비하신 분들은 마음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냥 난 30세면 충분하다. 그러면 그대로 유지하시는 게 좋은 거고요. 내가 처음에는 30세 만기로 준비를 했는데 내 아이 보험 하나, 아이가 하나밖에 없고 둘이 밖에 없어가지고 좀 괜찮은 보험을 해주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하신다면 지금 당장 100세로 전환하시는 게 좋아요. 대신에 보험료 부분은 조금 더 인상될 수 있지만 무해지나 저해지나 또는 이런 것들을 선택하시면 기존에 납입하시던 보험료보다 좀 더 저렴하게 크게 올라가지 않게끔 해가지고 보험을 준비하실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납입기간을 예를 들어서 20년 아닌 25년이나 30년으로 하시면 지금 내는 보험료에서 큰 변화가 없게 준비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린이보험을 준비하셔가지고 성인까지 100세까지 보장을 받는다고 하면 부모님이 내 이 보험을 다 내주겠다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좋은 보험을 만들어주고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는 자기가 돈벌이를 하고 월급을 받고 한다면 자기가 보험료를 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100세 만기로 변경을 하실 마음이 있다고 하면 지금 이런 혜택을 누리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30세 만기로 그 당시에 좀 저렴하다고 선택을 하셨다면 한번 연락 주셔가지고 상담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비싸지 않은 금액으로 100세 만기도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그럼 좀 연장선이 되는 질문이 될 것 같은데 그럼 기존의 어린이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새로 나온 어린이보험으로 바꿔서 가져가는 게 좋은 걸까요? 저는 저의 의견은 만약에 보험료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가입하신 연령이 좀 5, 6년 전에 됐다 보면 분명히 납입면제 혜택도 없었을 확률이 높고요. 또는 뇌혈관이나 허혈성 심장질환이란 담보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언급한 중요한 담보들만 보완하시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새롭게 리모델링을 해봤더니 보험료 차이가 큰 차이가 없다면 저는 과감하게 변경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실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원하시는 것들이나 이런 중요한 내용들을 숙지하시고 먼저 전문가들한테 상담을 받으셔가지고 기존과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 보완이 나은지 리모델링이 나은지를 판단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핵심 포인트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아이를 위해서는 5, 6년 넘게 예전의 보험을 가입시켜 주신 분들은 연락 주셔가지고 이걸 새로 가입할지 보험만 할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백수원 전문가님과 라이플랜에이 강의 시간을 함께했고요. 여러분, 보험 가입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 30세 이하라면 어린이 보험에 무조건 가입하시는 게 유리하다는 것 기억을 하시고요. 그런데 만 30세가 되지 않은 우리 아이들은 정작 이런 사실을 잘 모르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저희 시청자분들이 미리 우리 아이를 위해서 이런 어린이 보험을 잘 가입시켜 주시고 아이가 커가지고 성인이 됐을 때 그때 물려주시면 정말 자녀분들이 고맙다고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연락 주시면서 시청자분들의 보험 점검도 도움드릴 테니까 전화, 문자, 연락 많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오늘 강의용 정리해드리고 테마플랜 ABC 시간 이어가 볼게요. 잠시만요. 많이 주시기 바라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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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많이 부족하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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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어떻게 보장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바꿔 안 바꿔가 굉장히 커지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실속암플랜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실속적으로 암진단비도 3천 갖고 있고 암진단비에서 소외감 제외. 이렇게 남녀 생식기암이나 아니면 유방정도 제외. 그리고 또 유사암 같은 경우도 또 따로 하면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빨간색으로 좀 해놨죠. 부위암. 부위암으로 하다면 여성특정암진단비. 아까 앞. 아까 굉장히 그 여성암이 1위에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를 좀 준비해서 여성특정암. 이 특정암은 뭐해야 되냐면 제가 아까 여성암 분포율의 1위가 유방이라고 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갑상선은 일단 유사암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자궁, 난소, 그리고 외음, 또 모칠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여성특정암진단비에서 천만 원이라고 설정을 했지만 여기도 2천만 원까지 아니 또는 각각 회사별로 한도 부분이 있으니까 그건 잘 선택을 해주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또 굳이 이렇게 나와서 이걸 꼭 들어야 되나 하는 생각들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앞서 말한 것 같이 그냥 암보험만 들면 굉장히 비싼데 여기에 대해서 좀 특화되어 있는 아무래도 많이 걸리는 거를 좀 분포율을 놔두고 거기에 대해서 가성비 좋게 보험료를 세분화하면 굉장히 좀 저렴해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성 같은 경우는 유방암에 만약에 걸렸다고 하면 일단 암진단비를 받겠죠. 여기에서 3천만 원을 맨 위에 있는 3천만 원을 받으실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에 있는 여성특정암 진단비에 대해서 유방이 속해 있으니까 4천을 받는 거죠. 거기서 또 유사암 위에서 여기서 3번이 비뇨기관 암에서 또 이제 신방이나 방감 아니면 요관암 이런 것도 되어 있는데 여기 또 많이 걸리기 때문에 1천만 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암에 기본적인 일반암 똑같이 3천을 주고 거기에다가 플러스로 1천, 2천 이런 식으로 받아서 5천 정도를 가져가시는 거죠. 그러네요. 이게 내가 받을 수 있는 확률은 높이고 그러면서도 보험료는 또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는 플랜이 되겠는데 그럼 남성분들도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네요. 그 전에 한 가지 좀 빼먹은 사실이 있는데 여기서 제가 지금 이 플랜을 가져온 그 표를 보시면 여기서 1년 감액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보통적으로 이 보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은 암 진단금은 90일 이후부터 준다는 걸 알고 있으실 거예요. 90일 이후부터 지나고 1년 또는 2년 미만의 암이 만약에 발생이 되면 가입 금액의 50%밖에 안 줘요. 그런데 제가 지금 가져온 거는 감액 기간이 없어요. 아예 없어요? 당연히 면책 기간은 90일 똑같아요. 90일 이후부터 만약에 걸린다고 하면 예전의 보험은 1년 미만은 50%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가입한 거하고 똑같이 100일 후에 만약에 발생이 됐다. 그러면 지금 3천 금액 3천만 원이라고 하면 제가 이제 오늘 가져온 플랜은 당연히 3천만 원 그대로 나가는데 상대적으로 예전에 보험 가입돼 있는 거를 보시면 1,500만 원밖에 안 나가는 거죠. 그러네요.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그때 가서 절반만 받으면 너무 속상한데 이런 것까지 우리가 챙겨보겠습니다. 이어서 남성분들의 실속 플랜도 볼까요? 남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랜은 자체는 암진단이나 플랜은 암진단비 또 암진단비 내 소외감을 제외한 암진단비 그리고 유사암 진단비 그렇게까지 3가지 구성으로 제가 맞춰놨고요. 그 밑에 부위암으로는 위식도 암진단비를 천만 원 그리고 호흡기질환 폐나 이런 거 갑상선이나 이런 것들을 갑상선은 유사암에 포함되어 있지만 폐나식도 그리고 호흡기 같은 경우는 후두 기관지 기관지암 폐암 이런 것들을 또 주장해주고요. 남녀생식기암 암진단에서는 전립선암도 어느 정도 순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알맞게 구성을 해놓으시면 똑같은 가입의 보험료라도 아무래도 저렴하게 그 밑에 30, 40대, 50대까지 보험료를 제가 20년 갱신으로 설정을 해놨는데 땀성 같은 경우는 30대는 물론 이 갱신이 답은 아니지만 갱신으로 했을 때 물론 다 갖고 계시니까 더 추가하자는 의미에서 갱신이라고 갖고 계시면 저렴하게 2만 원 내서 50대니까 좀 더 보험료를 내서 5만 원 사이에 대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감액 없이 그렇게 가입을 하시면 지금 갖고 계신 보험을 굳이 바꿀 필요 없이 가지고 계시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를 하셔서 하면 아무래도 경제적인 게 그렇게 큰 차이점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비갱신으로 다들 가지고 계시니까 갱신으로 부담 없이 추가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또 여러 보장들이 처음 보는 게 참 많아서 소개 좀 해주세요 일단은 제가 그 다음으로 좀 설명을 드릴 거는 암 구성은 제가 앞서 말한 것 같이 그거를 기준으로 하셔서 좀 더 추가하거나 아니면 좀 더 진단금을 어느 정도 선에 맞출지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제가 그 다음으로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재진단이에요 재진단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재진단이 있었어요 물론 더 예전에는 재진단 암 진단비라는 게 없었는데 그 다음에 나온 게 재진단 암 진단비가 2년 정도 주기가 있어요 이 재진단 암이라는 게 뭐냐면 암이 발생돼서 그 다음 년 그 다음 년에도 암이라는 게 조금이라도 계속 자리 잡고 있으면 계속 암 진단비가 매년마다 나가는 진단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기존에 암 진단비만 갖고 계시면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3천이든 2천이든 그거 한 번 주고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암이 1년 있다가도 암이 계속 있다고 하면 매년 천에서 500 설정 금액에 따라서 그런 식으로 계속 주고 그 밑에 보시면 신 재진단 암 진단비가 할 텐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유사암도 여기서 경계성 종양만 제외하고 모든 암을 다 포함을 해서 재진단 암 진단비를 준다는 거죠 진단비 한 번만 받는다는 그런 룰도 깨졌네요 맞아요 거기다가 좀 더 제가 추가를 해서 표적항암 치료비 같은 경우는 많이들 들으셨을 거예요 이게 작년 이제 하반기부터 나온 담보 같은 경우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표적항암이라는 게 뭐냐 하시면 일반적으로 암이 걸리면 항암 치료하고 암 수술을 동반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항암 치료 같은 경우는 그때 좋은 세포도 암 세포도 같이 치료를 하면서 죽이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면역력이 엄청나게 떨어지겠죠 그런데 표적항암 같은 경우는 좋은 세포는 놔두고 정확하게 암만 그 세포만 죽이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치료에서 효율적이 더 크겠죠 하지만 이거 같은 치료비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산정특례에 해당되지 않고 국가에서 비급여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이 좀 더 많으실 수가 있어요 물론 실비를 어느 정도 처리를 된다고 해도 그 한도가 워낙에 5천만 원으로 실비 한도는 정해져 있지만 이 표적항암이라는 치료비 자체가 한 번 받을 때마다 500에서 많게는 천만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 한도를 분명히 다 넘어가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준비를 해주시는데 이런 경우도 좀 적절하게 제가 구성을 했어요 일단 암진단비는 기본적으로 갖고 계신다는 조건 하에 재진단원 진단비만 남자는 500 여자는 1000 그리고 신재진단원도 마찬가지로 500에서 그리고 여자는 1000 그리고 표적항암 같은 경우는 3000 물론 회사마다 5000까지 주는 데도 있고 천만 원이부터 설정을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이건 적절하게 3000으로 해놨어요 그리고 요새는 암이 만약에 걸린다 쳐도 입원을 그렇게 오래 안 시켜줘요 맞아요 통안으로 암치료 한다면서요 그래갖고 암 입원비는 물론 필요는 하지만 그렇게 쓰임새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암 직접적인 통원비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종합병원이나 상급병원 같은 데 가면 한 번 통원치료 받을 때마다 5만 원이라는 분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적으로 실비에서 본인부담금이 10%인데 해서 조금이라도 경제적인 분야에서 하시면 표적항암 3000에다가 재진단비 2000을 더해서 30에서 60까지 보험료를 측정해보면 기컷해봤자 2만 원에서 6만 원 사이 그 정도기 때문에 저렴하고 적절하게 가져가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우리가 진단비로 3천만 원이다 5천만 원이다 가져가려면 정말 비싼데 표적항암 치료비로 이렇게 2, 3만 원대로 가져갈 수 있는 것도 고맙고 통원비 병원만 가도 돈을 준다는 게 고마운데요 성인병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도 보장이 있다고요 일단적으로 자기가 성인병이 있거나 아니면 고지혈증 고혈압 누구나 좀 앓고 있는 병들이기도 하고 게다가 당뇨까지 있어서 나는 유병자보험으로 갈 수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암진단비 재진단비 다 넣으실 수 있으세요 근데 할증도 안 붙고 유병자로 안 가실 수도 있으세요 건강체로 갈 수 있다고요 네 맞아요 똑같은 고지사항 일반적인 건강체 고지사항은 질문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총 털어서 15가지에서 18가지 정도가 되는데 이거 같이 똑같이 고지는 하되 정확히 고지를 하면 그 심사 자체가 좀 유효하게 나가서 웬만하면 좀 승인을 해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무턱대고 유병자보험으로 가시지 마시고 일반화입니다 꼭 고지를 하시고 심사를 한번 타보시고 가입 여부를 확인을 해보신 다음에 가도 늦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셔서 똑같이 재진단비 천만원 2천만원 이렇게 넣는다고 하더라도 보험료도 굉장히 또 저렴하게 같이 쓸 수가 있으니까 이건 꼭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그래요 우리 시청자분들 유병자분들 하마터면 비싸게 보험 가입하실 뻔했는데 오늘 암보험 여러가지 이제 추가 플랜으로 소개해 주신 거요 정리 부탁드릴게요 일단 암에 대해서는 대비책은 꼭 마련을 해놔야 됩니다 보험 자체도 정확하게 안전고리기 때문에 하지만 이거를 갖다가 너무 비싸고 경제적으로 부담돼 이렇게 해서 안 드는 것보다 좀 더 꼼꼼히 따져보셔서 필요한 암만큼 좀 유전적인 어떠하나 그러한 구성 자체를 알맞게 좀 똑똑하게 생각하시면 그래도 실소 있게 보완하고 이것도 하나의 대비이기 때문에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의학기술이 발달해서 돈이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돈이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진자 최신 치료는 거의 비급여라고 하니까 우리가 1년치 연봉 정도의 암보험 최소한이라고 하고요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추가 플랜 나의 성별이나 병력 그리고 가중력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챙겨드렸습니다 전략적으로 접근하시면 정말 생각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내가 확률적으로 걸릴 수 있는 암에 대한 대비 가능하다고 하니까 유병자분들도 편안하게 연락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은수 전문가님과 테마플랜 ABC가 함께했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문자로도 상담 도움드리고 있는데 문자부터 열어볼까요 자 휴대전화 뒷번호 2407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자녀 보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보험료는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라고 문자 넣으셨습니다 자 백수환 전문가님 우리 부모님께서 처음으로 어린이 보험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얼마 정도가 나을까요 아 정말 어려운 질문이고 제가 뚜렷하게 이렇습니다 라고 답변을 못 드릴 것 같긴 한데 저의 경우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희도 저도 아이가 3명이 있는데 만약에 태아 보험으로 준비하는 게 아니고 어린이 보험으로 준비한다고 하면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완전히 정말로 괜찮은 보험을 풀로 딱 만들어주셔가지고 내 아이가 정말 추가적인 보험이 필요 없게 만들어줄 건지 아니면 기본적인 맥락만 만들어주고 추후에 본인이 보완을 하는 게 나을 건지 이걸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보험료가 틀릴 것 같은데 그래도 어찌 됐건 두 가지 다 10만 원 넘지 않은 선으로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의 경우는 성인이 된 저희 한 20살이 된 저희 아이에게 한 7만 원 정도에서 8만 원 정도로 해가지고 실손보험 빼고 진단비와 수술 특약으로만 구성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소득이 얼마냐에 따라서 분명히 차이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10만 원 전으로 100세만 기로 짰을 때 보장을 좀 더 빵빵하게 했을 때 납입기간을 길게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 게 아니고 납입기간이 너무 긴 게 실으시면 어찌되었건 간에 보험료는 10만 원이 넘지 않은 선으로 챙겨주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저의 소견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한 10만 원 정도 선을 이야기해 주셨지만 또 경제적인 여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연락 주셔가지고 우리 자녀들의 보험과 내 보험까지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래 전화번호 열려 있죠 021-3153-2662번과 함께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지금부터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역시 기억 부탁드리고요 저희 보험플랜19는 더욱더 도움되는 풍성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하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